한국국토정보공사 우리나라가 인공주위성 제작 및 발사국으로 위험 등치게 하시었습니다. 위대한 대관성님들이 불멸의 우적을 토대로 하여 오늘 공화국의 실형위성이 성과적으로 발사되고 송군 조선이 세계적인 위성 월북 대열에 보란 듯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영향은 김정은 원수님의 고결한 충정과 충고한 노동 의미신 우비우의 담력과 천변만화의 진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부사령관 김정은 원수님의 선금 성명령도 따라 기독같은 승인만을 떨쳐온 선금 서국이 세부사령관 김정은 원수님의 선금 성명령도 따라